대진대학교는 2월 9일 오전 11시 본교 실내체육관에서 2017학년도 정기학위 수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박사 12명, 석사 92명, 학사 1303명에게 학위가 수여되었습니다. 설립자상은 인문예술대학 역사전공 최온준 학생이, 이사장상은 생명과학과 대학원 윤희나, 인문예술대학 문화철학과 문화사전공 서유정 학생이 각각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총장상, 대학원장상, 학장상 등 총 67명의 학생이 상을 받았습니다. 축사에서 윤희도 이사장은 기회란 주어지기보다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큰 포부를 갖고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학생들을 격리했습니다. 임현재 총장은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며 소박한 꿈이라도 뜻을 세우고 현실의 내 모습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축사했습니다. 축사 폭탄